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기에서 주민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예산근 동구청장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근 동구청장은 8월 11일까지입니다.